안녕하세요. 로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커 트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트랙 이미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마커 트랙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커 트랙을 조금 쓰고 있지만 그 세밀한 기능들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커 트랙을 그러면 왜 쓰느냐? 보통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떤 마킹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마커 트랙을 만들어서 쓰게 되죠? 그런데 원래는 영상음악이나 영화음악 작업할 때 특정 장면이나 어떤 싱크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건데 보통 이제 대중음악 쪽에서는 영상 없이 음악 작업만 하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송폼을 표기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송폼이라고 하는 거는 A 파트, B 파트, A 테마, B 테마 또는 벌스, 코러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들이죠? 이런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를 딱 보고도 한눈에 여기가 코러스구나, 여기가 벌스구나, 여기가 간주구나 이런 거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한눈에 그 프로젝트의 어떤 송폼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작업의 효율이나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 프로젝트를 열었을 때 그런 프로젝트를 한눈에 빨리빨리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요. 또는 편곡을 할 때 어떤 파트를 뒤로 이동하고 뭐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악보상으로는 도돌이표 또는 달세뇨 다카포 이런 거겠지만 그런 어떤 재정리를 하고 편곡적으로 뭔가 재배치를 할 때 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자들에게 항상 송폼을 표기하는 거 굉장히 강조 많이 하거든요. 아직 마커트랙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꼭 마커트랙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트랙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커트랙을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트랙을 불러오는 창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Add Track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가운데를 보시면 마커라고 있죠? 이렇게 불러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창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그 창에서 여기 마커 부분이 있죠? 이거를 클릭하셔가지고 Add Track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은 거의 안 쓰죠? 대부분 다 여기서 그냥 오른쪽 클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마커 하나 불러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이제 이름을 쓰라 그러는데요. 그 마커트랙을 무슨 용도로 쓸지 이름을 쓰는 게 생겼어요. 이게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주 옛날에는 없던 기능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한번 써볼 건데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송폼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송폼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이름 쓰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작업 능률이나 나중에 협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어디로 보내거나 시간 지난 다음에 열어보거나 할 때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꼭 제대로 쓰고 작업하시는 거 꼭 잊지 말고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강조 많이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습관이 들어야지만 나중에 체계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송폼이라고 이제 썼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는 뭐냐면 트랙을 몇 개 만들 거냐는 건데 일단 하나만 만들게요. 한 번에 마커 트랙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그때그때 쓸 수도 있지만 사실 뭐 그러려면 그때그때 만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애드 트랙으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었죠. 그러면 이렇게 송폼이라고 하는 마커 트랙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트랙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색상인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색상을 넣어 볼 거예요. 그래도 마커가 좀 잘 보이면 좋을 테니까 색상을 바로 넣어 볼게요. 컨트롤이나 맥에서는 커맨드 누르고 이 왼쪽을 클릭하면 색상을 넣을 수 있죠. 트랙에 색상 넣는 방법이 익숙치 않은 분들은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서 지난 영상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바로 색깔 넣어 볼게요. 빨간색으로 넣어 볼게요. 그럼 빨간색 넣었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킹을 할 건데요. 마킹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연필로 마킹하는 법 하나는 여기 왼쪽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는 법 여기 버튼에 가까이 가시면 애드마커라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애드마커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 이 버튼 누르는 거는 이 커서라고에는 이 짝대기 있죠. 이 커서가 위치하는 부분에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렇게 커서를 맨날 이렇게 갖다 대면서 해야 되니까 잘 안 써요. 물론 영화 음악이나 영상 음악 할 때는 이렇게 재생 쭉 하고 어떤 장면 나오면 어? 여기 정지 그리고 여기에 마킹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박자나 마디에 딱딱 맞는 게 아니라 특정 장면에 싱크로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송폼을 보통 표기할 때는 당연히 마디에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 버튼 클릭으로는 저는 거의 써본 적이 없고 사실은 그렇게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필로 넣는 법 한번 해볼게요. 연필로 넣는 방법이 예전에는 이 화살표를 연필로 임의로 바꿨어야 돼요. 8번 누르면 바뀌죠. 숫자키 8번 탄축키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로 이 커서는 이렇게 십자 모양처럼 보이죠? 이 커서를 십자 모양처럼 만드는 법도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요거 방법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체크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이제 송폼 인트로부터 체크할 거니까 맨 처음 인트로니까요. 맨 처음에 한번 이렇게 클릭해봤어요. 그러면 숫자 1이라고 써졌죠? 이렇게 해서 연필로 또 화살표에서 8번 누르면 연필로 바뀌니까 여기 딱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요즘에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로직에서 쓰던 방법이랑 비슷한데요. 이 상황에서 화살표인 상황에서 알트 또는 옵션을 누르시면 알트나 옵션 누르시면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필로 바뀌어요. 정확히는 드로우죠. 큐베에서 얘기하는 건 드로우인데 이렇게 바뀝니다. 알트나 옵션 누르시면 바뀌어요. 그때만 바뀌어요. 그래서 누른 상황에서 클릭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후렴이거든요. 후렴이 좀 길어요. 넘어가요. 여긴 간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계속 됩니다. 순차적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송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문제는 숫자로만 표현이 되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거를 숫자가 아닌 설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이제 마커를 총괄 관리하는 창을 하나 열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지금 이제 일반적인 마킹을 하는 방법 외에 또 하나 마킹 방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설명드리고 마커 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옆에 있는 사이클 마커라고 하는 겁니다. 마커 표시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말은 그건 뭐냐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구간을 마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가 루핑하는 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마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어떤 이제 구간을 여기 위에 있는 로케이터 여기 좌우에 여기와 여기 구간이 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선택하셔가지고 뭐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버튼을 탁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하지만 언제 이 로케이터를 다 설정하고 있겠어요. 사실은 쉬운 방법이 있긴 있지만 이벤트 뭐 선택하고 P 딱 누르면 이렇게 구간 설정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다. 그럼 이거 두 개 선택하고 P 누르면 이렇게 구간 설정되고 이 P라고 하는 레인지 설정에 단축키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거 지워볼게요. 후렴은 이제 한번 이 일반 마커 말고 다른 사이클 마커로 한번 해볼게요. 후렴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연필로 하고요. 알트를 누르고 있어요. 알트와 알트도는 옵션 누르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컨트롤 또는 커맨드 그러니까 윈도우에선 컨트롤 맥에선 커맨드입니다. 그걸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화살표 오른쪽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생겼어요. 드래그가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놓고 딱 나올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다른 사이클 구간이 설정된 마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마커는 많이 썼지만 이런 사이클 마커는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익숙치 않다 그러면 이 사이클 마커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큐베이스에서는 이 마커 트랙 말고 어레인저 트랙이라고 하는 사실은 송폰 표기하는 데 더 특화된 어레인저 트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긴 지도 오래됐어요. 사실 큐베이스 5에도 있었으니까 근데 잘 안 써요. 사람들이 희한하게도 대부분 다 마커 트랙을 써요. 왜냐면 마커 트랙이 훨씬 더 뭔가 사용하기 편한 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커 트랙을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레인저 트랙보다는 송폰 표기할 때도 마커 트랙을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사이클 마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후렴도 이거 대신에 사이클 마커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연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뭐냐 이제 스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스냅 버튼 있죠. 스냅에 관련된 영상도 지난번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별의별 거 다 다뤘어요. 어쨌든 이거 부분도 조금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히는 어댑트 투 줌에 대해서 다뤘는데 어쨌든 스냅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냅이 켜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마커 찍는 게 마디에 딱 맞아 떨어지겠죠. 스냅이 꺼져 있으면 이 마디의 첫 시작이 딱딱 안 맞아 떨어지고 이 정박이 딱 안 떨어지고 마커가 정확하게 찍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스냅이 켜 있는 상태에서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영화나 영상 음악을 작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끄고 작업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장면과 어떤 특정 싱크만 딱 맞추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마디나 눈금에 맞을 리가 뭐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보통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스냅을 킬 수도 물론 있겠지만 스냅을 아예 풀어버리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꺼야겠죠. 스냅 꼭 기억하셔서 스냅 잊지 말고 체크하시면서 쓰시고요. 그래서 일반 마커와 이렇게 사이클 마커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일반 마커에서 1번이 있는데 사이클 마커 또 1번이 있죠. 서로 숫자 체계를 다르게 세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나온다고 해도 4 이거 다음에 5 그 다음에 6 이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킹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킹을 하다가 어느 정도 넘어갔는데 여기서 깜빡 잊고 마킹을 안 했네 그래서 마킹을 해야지라고 연필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마킹을 딱 하면 문제가 이렇게 숫자가 뒤죽박죽 될 수가 있어요. 5 다음에 여기 6 떼야 되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7 다음에 여기다 예를 들어 마킹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 딱 마킹하면 6이 돼요. 사실 4랑 6은 이 사이클 마커 한다고 지워가지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 뒤에다 해보면 사실 7이었기 때문에 또 8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마커 트랙을 제어할 수 있는 총괄 관리창을 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마커 트랙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을 보시면은 E버튼 오픈 마커 윈도우라고 하는 E버튼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면 마커 트랙을 제어할 수 있는 마커창이 나옵니다. 하지만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커 트랙의 이니셜 M을 기억하시면 편해요.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M 맥에서는 커맨드 M입니다. 그럼 눌러볼게요. 바로 이렇게 뜹니다. 껐다 켰다를 너무 자유롭게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E버튼을 누르셔도 되지만 그냥 여기서 총괄 관리한 창을 여시면 된다는 거 물론 왼쪽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사실은 마커를 하나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시고 하면 여기 위에 정보창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일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창에서 바로 보면 편해요. 컨트롤 M 또는 커맨드 M 그럼 창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이 막 뒤죽박죽 되어있고 막 이럴 건데 여기 4가 되어있고 5번이 되어있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숫자를 더 바꾸실 수 있어요. 여기서 4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4와 5가 순서가 바뀝니다. 여기서 6과 7을 해볼까요? 그러면 6과 7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순서를 여러분들이 다시 재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설명을 넣는 부분입니다. 마커를 하고 송폰을 표기했는데 숫자만 쓰여있으면 사실은 거의 효용성이 떨어지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메모 또는 표시 이런 걸 다 넣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트로 뭐 한글도 돼요. 인트로. 뭐 원하는 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벌스 벌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벌스 A 이렇게 한번 쭉 써볼게요.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빈 거 있죠? 임시로 아까 찍었던 거 5번과 7번 이거는 그냥 임시로 찍었으니까 지울 거예요. 지우는 건 간단합니다. 딜리트키 그냥 선택하시고 딜리트키 누르시면 돼요. 지우는 건 너무 간단해요. 선택하시고 딜리트키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됐고요. 문제는 또 지웠더니만 글쎄 또 1, 2, 3, 4 하고 6 이렇게 됐죠. 또 순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쳐서 5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여기서 그냥 재정리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이거를 막 드래그 해가지고 이리로 넣고 이걸 이렇게 해서 넣고 막 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원초적인 방법보다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마커스라고 하는 이 마커를 제어할 수 있는 창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쳐서 재정리해 주시는 거 이게 가장 편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괄으로 쳐있는 건 사이클 마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1, 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1, 2, 3 하고 이거 4로 바꾸고 이거 5 그 다음에 이거 6하고 이거 7 이렇게 여러분들 하셔도 돼요. 마음껏 쓰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넣었더니 이제 마커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이렇게 이제 글이 들어갔죠. 지금 영어로 제가 대충 하고 한글도 조금 넣었지만 여러분들 원하는 건 마음껏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송펌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트랙 위에서 이렇게 총괄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좀 아쉬운 점 하나 뭐냐 이렇게 트랙을 내리다 보면 여기 트랙이 많죠? 그러면은 트랙을 내리다 보면 이렇게 마커 트랙이 안 보여요. 없어져버렸어요. 왜냐 맨 위에 놔버렸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놓으면 또 올리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유용한 게 이 디바이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거 지난 영상에서 바로 다뤘었기 때문에 디바이드 기능 낯선 분들은 지난 영상 꼭 참고해 주세요. 눌러볼게요. 오른쪽에 이 슬래시 모양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 디바이드가 됐어요. 창 분할이 됐죠? 이렇게 창 분할이 됐습니다. 이걸 위에다가 마커 트랙 올리고요. 그 다음에 창을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스쿨롤로 내려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마커 트랙 고정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스쿨롤을 하시더라도 마커 트랙을 이렇게 한눈에 보면서 프로젝트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송폼에 관련된 마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번에는 마커 트랙을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없던 기능인데 언제부턴가 한 8이었나 8.5이었나 9이었나 여하튼 뭐 고정도부터 마커 트랙이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또 똑같이 오른쪽 클릭을 딱 하시면 마커 트랙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Add 마커 트랙 눌러볼게요. 그럼 똑같이 물어봐요. 이번에는 뭐 악기 체크나 뭐 이런 거 한 번 해볼게요. 그냥 뭐 체크라고 한 번 해보고요. 그냥 뭐 간단하게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이제 마커 트랙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Activate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하나일 땐 없어요. 근데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생깁니다. 색깔도 하나 바꿔 볼게요. 잘 보이게 뭐 이런 색상으로 한 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원하는 거. 뭐 보컬에 관련된 거. 스트링에 관련된 거. 드럼에 관련된 거. 마커 하시면 돼요. 그냥 얘니까 연습으로 아무거나 그냥 일단 한 번 넣어볼게요. 뭐냐? 뭐 이런 데에서 여기 클릭하시고 이렇게 1. 그 다음에 내가 체크하는 부분. 일단 체크를 먼저 해요.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체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뭐 하시고요. 뭐 그냥 연습이니까 한 번 해볼게요. 마커 트랙 여시면 여기 항목이 나오죠? 지금 두 번째 만든 이 체크라고 하는 이 마커 트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처음 그 마커 트랙 위에 건 없어졌죠?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드럼 인. 뭐 이렇게. 드럼 쓰 인. 이렇게 뭐 한글로 해도 돼요. 드럼 들어옴. 여기서 뭐 보컬 뭐 시작. 뭐 이런 거.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여기서 뭐 리듬 섹션. 뭐 이런 거.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커 트랙이 지금 이 액티베이트가 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어... 위에 거가 지금 없어졌죠? 송폼이 있던 게. 그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송폼을 클릭하면 다시 송폼이 나오고요. 액티베이트 버튼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체크1이라고 하는 걸 누르시면 액티베이트 버튼이 바뀌고 이렇게 설정하는 어떤 내용도 바뀝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커 트랙을 필요한 만큼 어... 어떤 용도에 따라서 마킹하시고 체크하시면서 쓰실 수 있는데요. 총 10개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 상황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색깔 구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유용한 이제 기능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 마커 트랙을 좀 빠르게 이동해서 다니는 그 방법인데요.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가 B, N 이 두 개인데요. 사실 B와 N은 이 이벤트와 관련이 있는 단축키예요. 이벤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어... 요걸로 한번 봐볼까요? 오케스트라 퍼쿠션 요 트랙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요 선택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B와 N 눌러볼게요. N은 여러분들 키보드 좌판 한번 보세요. 그러면 N이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어요. 그 말은 N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B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이벤트에 딱 맞춰가지고 이동해요. N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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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에 맞춰가지고 커서가 딱딱 맞춰서 움직입니다. B 눌러볼게요. B는 왼쪽으로 가겠죠? B 그래서 사실 이벤트가 있는 거에 관련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드럼 같은 경우 뭐 여기 보면 킥 같은 거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 B 눌렀어요. 다시 N 눌러볼게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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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누르면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런 단축키인데요. 마커 트랙을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는 마커 트랙에 맞춰서 움직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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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마커 트랙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요거 클릭하면 요거에 맞춰서 또 움직여요. 이렇게 이걸 언제 이제 쓰느냐 이제 여러분들 음악 듣고 있다가 뭐 이럴 때죠? 음악을 이제 좀 들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들어요. 여기다가 어, 후렴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은 N을 눌러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죠.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누르고요. 이렇게 하면 후렴 넘어가죠. 간주 넘어가야지. 간주 넘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이 단축키를 쓰실 수 있어요. B를 누르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갔죠. 근데 다시 하면 재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더 이상 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재생을 끄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이벤트랑 관련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마커 트랙을 이동하는 단축키를 쓰려면 선택했을 때는 그냥 BN으로도 되지만 정확하게는 쉬프트 누르고 BN을 기억하시면 더 용이해요. 그럴 땐 언제냐. 이렇게 미디 트랙을 선택하셨을 때는 BN을 누르시면 이 미디 트랙에 할당돼서 움직여요. 여기 이 미디 트랙 이 미디 트랙에 할당돼서 이벤트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어떤 트랙을 선택하더라도 오디오든 미디든 그냥 어쨌든 마커 트랙에 맞춰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쉬프트를 누른 채로 BN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 마커에 맞춰서 무조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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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럴 때는 바로 액티베이트되어 있는 마커 트랙에 맞춰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송폼에 맞춰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송폼을 액티베이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BN이 송폼에 맞춰서 또 움직입니다. 지금 쉬프트 누르고 움직이고 있어요. 트랙 선택은 여기 돼 있죠. 지금 쉬프트 BN 이거 꼭 기억하셔서 쓰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마커 트랙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 하나 드리자면요. 이 사이클 마커가 조금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 사이클은 아무래도 이제 뭔가 루핑을 하거나 아니면 반복 작업을 할 때 뭐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럴 때 이 사이클 부분만 좀 줌인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요. 그때 쓰는 단축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Alt 또는 옵션을 누른 다음에 윈도우는 Alt 맥에서는 옵션 누르신 다음에요. 이 사이클 마커를 선택하시고 누른 채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돼요. Alt나 옵션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딱 맞춰가지고 줌인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팁 같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 마커를 해놓고 이 부분만 조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그럴 때는 간편하게 줌인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요것도 팁으로 알고 함께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커 트랙에 대한 내용 조금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뮤즈였습니다. 루크뮤즈